다행히 먹으러 왔어요 닭갈비 10인분 닭갈비 10인분 짜인샷 아이센 스테이터 너무 나그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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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중앙대 근처에 닭갈비 먹으러 왔어요 번화가에서 살짝 골목으로 들어오면 되게 허름한 닭갈비집이 있는데 무려 30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모르겠다 와 문부터 되게 허름하게 생겼어 한번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노프 같다 안에가 되게 그 옛날 노프 느낌의 두루치기도 있네 닭갈비 닭갈비랑 매운 닭갈비가 있어요 떡 우동사리 치즈사리 동그랑땡 사장님 네? 닭갈비 1인분에 몇 그램 들어가요? 200g? 200g? 그러면은 닭갈비 10인분 돼요? 응 10인분? 네 6인분밖에 안 올라가는데 채소 제가 잘 안 먹어서 채소를 좀 빼고 닭을 많이 해가지고 10인분을 다 먹어? 네 좀 많이 먹어요 양을 좀 많이 먹어요 채소 조금만 하고 닭갈비 많이 해서 10인분만 10인분만 먹는다고? 어? 근데 산산한 척 그거 뭐 그럼 뭐지? 찌양있지 어? 저 아세요? 그분이에요? 근데 찬찬하고 너무 풀리게 넣어 먹는 거 먹어 안에 이렇게 기름을 특이하게 넣어주시네 닭갈비인데 먹는 거 보니까 실력이 엄청 나긴 했었어 와 네 고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고기 별도로 넣을게요 네 이렇게 복듯이 해주시네요 신기하다 이게 무슨 판이에요? 무쇠 아 무쇠판이구나 무쇠닭갈비판 우와 감사합니다 양념장을 못 넣을 거 같아서 와 맛있겠다 약간 살짝 매콤하게 와 양념장 이따 거 같이 안 드셔? 네 저만 먹어요 특성에 썼데 아하하하 잘 먹고 왔어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나요? 아하하하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나요? 아하하하 이건 뭐예요 소스? 양파? 양파 찍어 먹어도 되고 양파 찍어 먹어도 되고 어 이거 혹시 닭갈비소스예요? 응 오 음 맛있어 밥 굿네산만 써요 밥도 생닭만 써 와 맛있겠다 그래서 다 좋아해요 와 와 맛있겠다 양파 찍어 먹어보고 음 아 고기 와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맨날 먹어도 그렇긴 해 잘 먹겠습니다 일단 고기가 보시면 진짜 엄청 큼직큼직해요 우와 고기가 엄청 맛있는데? 고기가 하나도 행복하고 엄청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요 고기가 너무 맛있다 고기가 너무 맛있다 지금 딱 너무 맛있다 고기 지금 완벽하게 잘 익었다 어디서 닭이 좋은 건가? 그 닭가슴살 막 그런 거는 막 결이 느껴지나요? 그런 결이 안 느껴지고 탱탱해요 저 닭고기를 고기 중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 정도 식감이면 진짜 제일 좋아할 수 있다 떡도 하나 떡이 딱 밀떡이네 말랑말랑 밀떡 밀떡은 갓 딱 익힌 다음에 먹으면 역시 밀떡은 갓 딱 익힌 다음에 먹으면 그 야들야들한 게 너무 맛있어요 그 야들야들한 게 너무 맛있어요 양념을 찍어 먹어도 될 정도인데 양념을 찍어 먹어도 될 정도인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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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지사 고구마는 안 됐겠지? 고구마는 좀 이따 좀 더 익혀 먹을 게 깻잎에다가 와 맛있다 사장님 혹시 깻잎 없죠? 조금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깻잎도 싱싱해 양파 생양파도 하나 넣을까? 양파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? 사장님 싸먹을까? 고마도 하나 넣어볼까? 고구마 방금 고구마 잘 익었어 깻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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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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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무랑 같이 먹으니까 쌈무 느낌도 나면서 괜찮은데요? 고구마 물이 세게 되면 너무 맛있엉 야채 삼겹살을 마시고 ㅎㅎ 고구마는 다 익혔어요 따뜻하게 끓여서 먹어볼게요 따뜻하게? 양도 되게 푸짐한 것 같아요 이게 대학가라서 그런지 양도 푸짐하고 딱 덮어 이상한데? 저녁 시간대 되니까 손님들이 한번 이렇게 막 들어오시네요 깻잎 깻잎이 이렇게 쌓은 거랑 차이가 있나? 제가 한번 차이를 느껴볼게요 1번 나 이런 생각 한 적 없지? 야 근데 너 진짜 싫어 안고 싶어 1번째 뭐지? 다르네? 약간 다른데요? 파랑 입안에 닿는 질감이 다르고요 깻잎 향부터 강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먹는 게 확실히 맛있는데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우동이요? 좋아요 서비스 우동 서비스 우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우리집에서 내 집이 이거 제일 많이 나가는 이 메뉴거든요? 이 닭강들이 우동 사진로 넣어서 먹는 거래요 응, 맛있어요 looked at me 볶음밥보다 우동이 더 잘 나가요? 보통 밥이 제일 많이 나가는 정도에 그냥 꼭 우동 하나씩은 넣어서 먹어 아기가 다 없어서 보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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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역시 닭갈비에는 우동이 빠질 수가 없지 다른 면 사리보다 우동사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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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저는 이런 노포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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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된 식탁부터 문이랑 다 완전 노포 느낌이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생겼겠지? 가게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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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icidal 오우 가상님이 짜다고 걱정하셨는데 하나도 안 짜여 아 오히려 되게 좀 자극적이지 않고 약간 순한 느낌이라서 딱 이 정도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newspapers 왔어 Short 아 이거 저번에 닭갈비 먹고 볶음밥 안먹었을 때 댓글차긴 난리났었는데 팀받는 엔딩을 아, 맛있다. 군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맛있다 자, 여기 먹다 보니까 꽤 맵다 하하하하 먹다 보니까 꽤 맵다 계속 먹으니까 좀 맵네요 아, 이거 볶음밥 지금 딱 각인데 이게 이번에도 안 먹으면 화내지겠지? 약간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식빵을 맛볼 수 있죠 고마워 그리고 단무지 식빵이 안에 있는이 고마워 그리고 단무지 단무지 오 맛있어! 아 나 지금... 저 맛집이에요. 그럼 맛집이 있어. 저 맛집이 볼게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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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까지 다 먹어버렸네. 볶음밥은 다음 기회에... 이게 뭐야? 사실은 저녁 시간대라 손님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먹겠습니다. 볶음밥은 다음에 닭갈비 먹을 때 다음 기회에 꼭 먹을게요.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볶음밥은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.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오! 오! 매워. 매워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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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